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본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총선 결과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김은경 이나대 초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인천 지역의 총선 결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총선,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인천 지역의 판세, 민주당의 12석, 국민의힘이 2석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선거가 끝났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왔던 지지율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막말 파동 등을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의 풍향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보다 오히려 더 국민의 힘이 표가 적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보내준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이라는 전제 판세의 영향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중국 강화, 옹진군의 배준영 의원, 그리고 동구 미초홀글의 윤상현 의원 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영화에 비유하자면 영화의 장르나 소재나 또 주인공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으로 기대치가 훨씬 더 올라갔는데 막상 본 영화를 보니까 그 예고에 못 미친, 살짝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실망감이 있었던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했고요. 그 강한 심판론에 비해서는 너무 회초리가 좀 약한 회초리를 든 게 아닌가 물론 매성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강도가 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인천 지역에는 세 가지가 중요했던 요인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중앙바람. 그 중앙바람이 결국 당을 타고 내려와서 결국 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너무 많았다. 이번 선거도. 두 번째는 어떤 이 바람은 조금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 기존의 정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 그다음에 진보세가 강한 지역을 또 뛰어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고웅진 강한은 여전히 이제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현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인천의 지금 전통적인 야당세가 강한 부평개양도 여지없이 다 민주당 후보가 된 걸 보면 중앙의 바람도 결국에는 지역에는 조금 지역의 강세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가 좀 났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물로 마지막은 인물과 어떤 정책으로 조금 그래도 판단을 하는구나.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윤상현 당선자의 경우가 좀 인물됨이 그나마 이 어려운 조건들을 깨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1대 총선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의석수가 하나가 늘어서 이제 1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구도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4년 전과 4년 후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유정복 시정부와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앞으로의 시정 문제를 해결할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제 생각에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한 번 더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 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 예고편에 비해서 본편이 재미가 없었다.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인천이 주목받았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투표율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한 30여 년을 볼 때 투표율이 크게 올랐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분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사전 투표율 사실 30% 거의 육박한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전국 평균의 사전 투표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본 투표율 역시 인천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전국 평균 투표율 67%에 비하면 과거 21대 총선에 비해서 0.8%밖에 오른 상당히 기대보다는 70%까지 투표를 오르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인천의 투표율 최종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 볼 때는 2.1% 그러니까 전체 전국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는 2.1%나 인천의 투표율이 올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항상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낮긴 합니다만 12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투표율이 좀 좋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전국 관심사가 모여진 계양을이죠. 명령 내전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 구도 많은 언론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군구별 투표를 봤을 때 계양구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천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동봉두 사건이라든지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격전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쉽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자기의 표를 행사해야겠다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명령 대전이 투표율을 견인하는 또 주요 요인이었겠지만 이건 인천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유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들고 온 총선의 프레임이 심판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의 정권 심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 웅동권 심판 심판대 심판이 붙다 보니까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결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사전특표율은 진보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룰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깨진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 사전특표를 개표할 때 보니까 오히려 좀 보수 쪽 지지자들이 많이 좀 투표를 하신 것 같은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또 참고로 60, 70대 분들이 사전특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사전특표의 결과를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심판론으로 양 지지자들이 뭉쳤구나. 그게 인천에도 고스란히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라는 구심점이 또 여기 있고 또 원희롱이라는 대선 주자가 붙는 그런 명룬 대전이 또 인천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천 시민분들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양 지역의 투표율이 크게 올랐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총선 결과로 두고 양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입장들을 좀 밝혔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죠. 좀 기대에는 못 미쳤겠지만 법략권 200석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보면 승리한 선거입니다. 승리한 선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인천시당 입장에서도 빨리 입장을 냈더라고요. 인천시민의 승리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 그리고 때로는 강한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당에서 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시당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중앙당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전면 사의를 표현하고 또 이제 어떤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갈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아직 인천은 패배의 아픔 때문인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정보 인천시장이 SN에서 밝힌 내용이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꾸질합니다. 변함없이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서 거대 야당은 정권 심판자에서 심판받는 여의도의 권력자로 바뀐 만큼 국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정치로 응답해라.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전에도 인천시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민주 의석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이후에 시정의 문제를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좀 더 결과가 국민의힘에게 좀 아프게 다가갔어야 하는 건가? 초반에 어떤 14석까지도 민주당이 다 석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거기에 못 미쳤던 건 시민들이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게도 좀 힘을 실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앞으로의 시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좀 자세를 또 시당 차원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룡대전 이야기 좀 마저 하겠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사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중앙시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역에서도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활동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중앙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임할 때 개항구에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있겠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했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 당부간 조용히 지나겠지만 정치로 재개가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항구가 별 연구가 없는데도 지금 개항구에 내려와서 이재명 의원을 대표를 잡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험지로 본인이 자척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천 개항, 부평, 서구가 또 북부권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득표율을 입은 한 45%를 했는데요. 부평, 개항 그리고 서구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얼마만큼 격차를 줄이느냐가 하나의 관점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8.7%포인트 차이로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지난 이재명 대표가 첫 초선에 당선될 때 윤영선 후보하고 두 자릿수의 제시율 격차를 보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보였다. 원희룡 후보의 개인기, 능력 발휘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라서 지방선거보다는 좀 중앙 성격에 대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공약이라는 걸 내놓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기억나는 남는 공약들이 별로 없어요. 정권 심판 이야기만 가득했던 선거였던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공약과 정권 심판.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사실 지역이 보이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을 좀 찬찬히 유권자가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좀 좋지 않았다. 선거 기간이 13일 동안 공보물이 오고 그걸 좀 찬찬히 보기에는 내용도 사실은 공약집에 들어간 내용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이런 선거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전달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라도 뭔가 지금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좀 폭우를 밝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지금 9호처럼 정권 심판, 야당 심판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공약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 이번에 총선을 임할 때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국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내 지역의 일꾼을 잘 뽑아서 전체 나라가 잘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정권에 대한 강한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게 막연하게 정권이 잘못했다. 검찰 정권이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먹고 사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가 문제가 단순히 지금 현 정부의 실책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외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대파 사건이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 정말 이 정부가 무능하구나 정말 이 정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 정말 생각이 없구나 무지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국힘 내에서도 대파로 인해서 20석이 날아갔다.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유권자들한테는 물가의 문제가 대파라는 것으로 너무 강하게 오면서 그래 이 정부가 너무 무능해. 이 정권을 심판해서 이 정권을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라는 메시지로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는 점에서는 유권자의 판단이 저는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좀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번 총선 정책 공약은 실종대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 심판원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영 논리 아니면 정책 공방에 매몰돼 있어서 사실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공약이라든지 개발 공약에 치중된 구색 맞추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GTX-D라든지 인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아니면 그냥 테크노밸리와 같은 교통 개발 관련된 공약으로 어느 정도 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기조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기조는요. 우리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조 흐름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정권 심판론에 모든 게 다 파묻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기조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초선 국회의원들이 늘어났죠. 두 분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신인 정치인들 또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번에 신인,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이죠. 다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구 의뢰, 서구 병의 모경종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영입 인재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또 걱정은 되지만 다들 영입이 될 때 그냥 영입이 된 게 아니라 다들 나름대로의 특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든 갑질 문제 근절이든 이런 부분들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선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웅기, 남동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지역성을 좀 잘 발휘해서 인천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또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의산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당선자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신인 정치인들의 포부를 들어보니까 정말 신인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역의 일꾼으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역의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열정과 자세로 충분히 만회하고 좋은 정치인으로 신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인천에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었고 이번에도 민주당에 앞선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신인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뒤로 하고 국민의힘 쪽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요. 비록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부평, 갑에 유재홍 후보가 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구청장 선거에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경선을 통해서 총선 공천장을 받고 출마를 해서 물론 득표율에서는 두 자릿수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기대보다는 득표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세대교체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 분께서 당선인들한테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수님. 국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삶을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 국민의 삶을 위해서 좀 더 바른 정치다운 정치를 해달라라는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직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라든지 앞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서야다인 상황은 헌정사상 처음이라 갈 정도로 앞으로의 국정운영 쉽지 않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여야 간 대치 갈등 국면은 극단으로 치다들 대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에서 똑같은 이런 모습이 중앙정치와 같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유정복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인 유정복 시장과의 어느 정도 협업 공조체계를 갖춰서 인천 발전과 그리고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김교웅 시당 위원장과 그리고 또 오선의 윤상현 의원 역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인천 지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여의할 것 없이 저를 한몸 한뜻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까지 듣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지역과 연계되는 소식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